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본심이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는 그냥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의심해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미 하신 일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사랑한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달라요 때때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이 계신만한 몽둥이 사랑의 매 이런 이상한 매가 있어요 사랑의 매래 사랑의 매 그런데 그건 사랑인데 아프게 해 날 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표정도 그렇게 사랑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에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런 따뜻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따뜻하게 포옹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일부분이고 사랑의 전체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다른 걸 잡다하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걸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딸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공부 못하면 우리 아들은 너무 싹싹하게 막 잘 챙겨주고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런 전제가 붙으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사랑받을만 해야지 그러니까 잘하면 이쁨 받고 칭찬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칭찬받고 이쁨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에이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줘서 사랑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만 이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이쁨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연애하고 누군가 남자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봤을 거 아니야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유치원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장미라고 그래서 거기 남자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맨날 졸졸 쫓아다녔었어요 이름이 장미였어요 유치원 선교원이었죠 저는 선교원 다녔는데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생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친구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해 좋아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이 좋거나 내가 막 좋아하면 뭔가 막 선물해주고 싶잖아요 중학교 때는 뭐 또 기념일이 왜 이렇게 많아 2월 14일 3월 14일 이래갖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4월 14일 하면 뭐 루즈데이인가 루즈데이인가 장미 그 저거 주는 날 그 다음에 투투 뭐 이런 거 요즘 투투 안 챙기나? 투투 뭐 100일 200일 뭐 111 뭐 얘가 이 뭐 이런 거 다 챙겨요 그걸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지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해야만 이쁨 받을 수 있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일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큰일 나요 그런 건 우리 교회에서 기대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일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인정받아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 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저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만나자 이러면 바빠 내일 내일은 안 돼 내일 너무 바빠 모래 모래도 약속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3일 후에도 안 돼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꾸 만나기를 피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좋아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지 일을 부려먹듯이 채찍질 이렇게 채찍 하나 허리띠 이렇게 풀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말 안 들면 야 일 안 해? 겨울로 빠져가지고 뒤지기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그래갖고 막 채찍 기도하면서 일해! 기도해! 말씀해! 이러면서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기호해! 공부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근데 매를 드실 땐 언제 드시냐?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때 그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진짜 여러분 인생 큰일 날 수도 있을 때는 주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세요 그런 이유로 드시는 거 사랑하셔서 하는 거지 뭔가 잘 못해서 뭔가 많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풀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다 야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이 또래서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보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뭔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재능이 많고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보면 쓸모있다고 생각할까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 야 맞아요 센스 얘기 알아서 척척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쓸모있다는 생각이 들까? 성교사님이? 저야? 아 진짜? 아씨 아 너무 센스있는 답변을 이렇게 어? 이야 잘 살아남겠다 너 회사 생활 아주 잘하겠다 와 마음이 막 뿌듯하대요 이런 마음인가? 아부를 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요 쓸모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어떤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냐면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되게 센스있게 하고 그죠? 일처리 막 잘하고 뭔가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쓸모있다 이거 할 줄 알아? 어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거는? 저것도 할 줄 알아 다 지금저기 다 잘하는 되게 멀티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죠? 뭔가 필요한데 딱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다 해줄 수 있어 이러면 와 그 사람 진짜 인정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실력이 되는지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여러분 이제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학벌이 어떻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아주 아주 드럽고 난잡한 아주 그런 문화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걸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 그죠? 여러분 실험 카메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카메라는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능력 좋은 사람하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놓고 이성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봤는데요 그중에 몇 퍼센티지가 나눠지지도 않아요 100%였어요 100% 얼굴 보고 가요 100% 스펙 있던 것도 상관없어 야 일단 얼굴 보고 연애하고 이런 데 별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외모 보고 가는 거예요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하는 거라 외모가 참 뭐랄까 세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좀 미안한 사람 있잖아요 미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외모를 만약에 가셨으면요 똑같은 짓을 해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이런 더러운 가치가 여러분 이거 세상 더럽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걸 누리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을 봐도 저도 이쁘고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미안해요 그냥 그냥 저도 아부 한번 해봤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제 이런 외모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자주 그래서 사람들을 뭘로 평가하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려고 하냐면 얼굴 이쁘고 잘생겼고 학벌 좋고 실력 있고 능력 좋고 요즘 여러분 나이 또래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힘 세고 잘 노는 애들 이런 게 이제 보통 잘나간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잘나간다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 재력 능력 이런 걸로 평가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평가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누구하고 관계를 시작할 때요 아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보여지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생긴 거 외모라든지 아니면 능력 실력지 그 다음에 잘나가냐 못나가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그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문화는요 하나님 나라하고 성경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 그 사람 외모 보고 외모 이쁘고 잘생겼어? 그 사람이요 내가 신경 쓴 거예요 만들 때 조금 신경 썼어 다른 애들은 너무 들이부어가지고 내가 잘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야 잘나가는 사람이랑 어울려지 마 끼리끼리 놀대 부모님들은 질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어 질 안 좋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질 안 좋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라 그러셨어요 질 안 좋은 아이들을 변화시켜라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돈이 많냐 적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자꾸 어른들한테 혹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는 기준이 뭐냐면 이쁘고 잘생겼냐 아니면 뭐하냐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내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제가 아주 혼내고 혼내버릴 거예요 다 어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주 오지게 그냥 털어버릴 거예요 이쁘다 이야기할 거면 모두를 다 이쁘다고 이야기하지 그죠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쁘다고 할 거면 다 이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면 다 잘생기고 다 사랑스럽다 하면 다 사랑스러워이지 특정 누구만 아주 세속적인 기준을 잡고 그런 걸로 평가하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요 그런 걸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때는요 자꾸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모 가지고 집안이 잘 사냐 못 사냐 어디서 사냐 뭐 봐 능력이 있냐 없냐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로 서로 구분짓고 될 만한 사람 안 될 만한 사람 이런 걸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걸로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많이 보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청소년 자살률이 많이 죽어요 왜 죽냐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해 계속 놀림 받고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막 스트레스 받다가 아이들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시험 성적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시험 성적 안 좋으면 비관해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서는 다른 걸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조차도 잘하면 잘한 사람들은 인정받고 못하면 에이 왜 그러냐 쟤 좀 봐 쟤 좀 보라고 엄친아라 그러지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거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학원도 안 벌려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받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고 나 왜 살아야 되지? 난 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청소년 시기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내린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여고생 하나가 한강 다리로 투신을 했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119에 전화를 했네 근데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늦게 출동을 해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죽어요 여기는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만약에 있으면 한번 걸려봐요 뒤지게 맞아 진짜 누군가를 괴롭힌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괴롭힘 당하고 괴롭히고 이게 다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 만한 사람 나는 괴롭혀도 되는 그런 잘나가는 사람 이게 무슨 기준이 이게? 이런 기준에 노출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진짜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러는 이게 있어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래갖고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 부모님 등골을 뽑아먹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 그때는 유행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내가 그거 못 가지면 무시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막 수십만 원 비싼 수백만 원짜리 패딩 똑같아 다 아 똑같진 않더라 좀 비싼 거는 가볍고 따뜻하더라 근데 여러분 실용적인 것 때문에 입는 거 아니잖아 폼 때문에 입는 거지 아니 가성비 따져가지고 더 따뜻하고 더 가벼운 거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약간 이런 유행에 그래서 되게 민감해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하죠 가장 느껴지는 거에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여러분 시기예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 이런 걸로 사람 구분 짓고 이러고 나서 성인 되면 무슨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무슨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겠냐고 아유 이런 더럽고 난잡한 이런 문화들을 고스란히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는 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 잘나가? 어 너 써먹을 만한데 일 잘하네 내가 너 좀 써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 너 이쁘고 잘생겼네 너 얼굴마다 매라 교회에 많이 끌어들여 미인계를 써가지고 교회에 많이 댈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근데 도대체 어디서 기어들어온 이상한 정서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정 못 받는 이런 더러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을 거예요 처음 만나거나 이야기 나눌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한다고 연애를 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드리잖아요 부모님이 한 번은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대답을 할 때요 뭐 하는 사람인가가 궁금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되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로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지연 개그맨 알죠 오지연 그 아내가 오지연을 데리고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는데 부모님이 손을 붙잡고 저 얼굴 어떻게 평생 보면서 살래?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어머니가 저 얼굴 어떻게 평생 보면서 살 수 있겠니? 이러면서 우셨대요 그게 이렇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붙잡고 우셨는데 가로등 밑에서 보셨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갈 땐 듬직하고 이러니까 오 괜찮다 해서 밝은 데서 딱 봤는데 밝은 데서 보더니 눈물이 막 후둑 떨어지면서 어떻게 저 얼굴 계속 보면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거 외형적인 거 이런 거 진짜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한다니까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도 받으실 때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학생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중학교 다니는데요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의무교육이라서 상관없어요 이때는 괜찮은데 대학교만 딱 가도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나눠져요 그래서요 대학생들 중에서 형 누나들 보면요 대학교를 이름 내놓을 만한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꼭 어디 대학교 학생인지 꼭 밝혀요 저는 서울대 학교 다니는 서울대생입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대학교이면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이에요? 묻지 마세요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잘 나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은 과잠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냥 학생이라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평가받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성인들도 저 나이쯤 선생님 정도 나이쯤 됐을 때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을 때요 제 나이쯤 됐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백수인데요? 놀고 있어요 손이 하얀 놀고 있어요 백수예요 이렇게 하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나이쯤만 돼도 그리고 거꾸로 이 대답을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 또한 본 적이 없어요 어머 백수세요? 와 진짜 감동이다 이렇게 팍팍한 현실에서 놀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완전 놀고 있네 진짜 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분 또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말하기 되게 쑥스러워하고 꺼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평가받을지 아니까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까 분명 이렇다고 얘기하면 나 무시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발, 특히 남자들이 개발되어 있는 게 뭐예요? 허세 허세가 개발되어 있는 거 화 없는 것도 MSG 잔뜩 쳐가지고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형제들이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막 하고 여러분도 군대 갈 텐데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 89% 정도는 다 MSG를 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자기가 제일 세상 대한민국은 자기가 다 지켰어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 부대가 제일 빡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MSG를 아주 잔뜩 친단 말이에요 학창시들 얘기도 거의 한 90%는 다 MSG 잔뜩 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걸로 만약 하면 무시받을까 봐 사람들이 이런 걸로 날 평가할까 봐 이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가치관으로 서로를 벌써 여러분 안에 그런 기준이 생겨버리면 지금부터 벌써 이런 기준들로 생겨버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진짜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고 알아가는데도 이 기준을 안 버리고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쟤 뭐 괜찮게 생겼네 괜찮으면 괜찮아서 문제야 이쁘면 이뻐서 재수 없어 못생겨서 무시하고 이런 더럽고 이런 거지 같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런 걸로 이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흔히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그 기준으로 외모, 실력, 능력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미의 기준, 절대 선의 기준, 절대 오름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만한 쏙 어울릴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어울릴만한 만약 사람을 찾으셔서 둘러보시면 전 인류 중에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다 영역마다 전문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운동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잘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은 개발되지만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운동 잘하던 사람들인데요 컴퓨터 고장 나면 AS 센터 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몰라서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운동선수 혼자서 배 짜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번거로워요 그냥 걸리적거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어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 저 이런 회사 다녀요 저 공부 이만큼 잘해요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한테 내놓을 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평가하는 외모, 외형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능, 실력 이런 거 갖고 평가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펼쳐보세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론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시고 말씀을 안 만드시고 직접 만드셨는데 직접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딱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바라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싫고의 나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고 싫음에 기준이 있으니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건 좋고 싫고의 기준이 있으니까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한가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그럼 좋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이렇게 좋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기준인 사람은 외모면 다 장땡이야 외모면 그냥 보기에 힘이 좋아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많으면 장땡이야 이렇게 볼 텐데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기준에 뭘 봤길래 이렇게 힘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볼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으니까 비율적으로 또 황금 비율로 만들지 않으셨겠어요? 비율적으로 콧대 빡 그냥 눈 딱 해가지고 그냥 다리 길이 비율 그냥 딱 그냥 딱 봤을 때 와 진짜 야 너 날 닮았구나 비율이 그냥 아 이러면서 지금 외모를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천지창조를 하신 장면인데요 천지창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시는 동안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뭔가 지읍고 계실 때 도움을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하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지창 다 해놓으신 다음에 눈뜨고 보니까 다 완성돼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았던 이때에는요 실력으로 뭔가 하나님파 증명할 만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뜨고 숨쉬고 있었던 게 다 했어요 실력을 증명한 것도 능력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외모 때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보셨길래 이렇게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무 심히 좋았다고 도대체 당첨 이뻐 보일 만한 자신이 우리가 망가졌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투자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진짜 포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뭔가 잘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좋대 뭐 얘기해?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조건이 달려있었고 늘 조건이 있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딴 세상 이야기 같아요 뭐야 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에이 무슨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던 사고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그래도 해드려야지 어떻게 또 맨입으로만 받나? 받았으니까 뭐 해드려야지 열심히 또 봉사도 해드려야 되고 열심히 또 일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언제 또 천지창조하신 다음에 아! 마 시키야 내가 마! 6일 동안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마! 네가 좀 가꾸고 마! 잡초도 관리하고 마! 네가 먹는 거 치우고 마! 싼 거 네가 치워 마! 이러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신 게 없어요 아당가하한테 딱 하나 요구하신 게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냥 먹어 그냥 누려 그냥 마음껏 이 안에서 그냥 마음껏 누려 이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는 거 홀랑 빨갈벳고 뭐 꾸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외모로 화장을 하기를 해요 아니면 뭐 파마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옷을 사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홀라당 벗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였어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며 거기 뛰어다니다가 오 이거 뭐야 이러면서 먹고 그 다음 막 뛰어다니며 와 이거 이쁘다 감탄하고 가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서 감동하고 그냥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뭘 잘한 것도 아니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냥 즐기고 누리고 마음껏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거 보시려고 뭔가 너 일해서 너 내 나라 내가 잘 키워놨으니까 너 천국 가서 이렇게 좀 공사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시스템을 좀 장절미해가지고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 돼 알았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다른 도움 필요 없어 넌 그냥 내가 만든 거 그냥 마음껏 누리고 먹고 그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마음껏 누려 그냥 마음껏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교제하고 이게 그냥 그걸 보시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보시는 기준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냥 살아서 숨쉬고 함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껍질 까는 거예요? 씨도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이런 교제와 그냥 같이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게 하나님인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창세 때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겼든 어떤 거 먹었든 어떻게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마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성이 펴놓고 뭘 적는지 모르겠는데 끄적끄적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적었는데 예배당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냥 주님이 그냥 물론 더 깊이 자라가야 됐고 뭘 성장했고 그렇다고 지금 머릿속에서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늘 저녁에 먹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는 그냥 애들 동생들 즐기고 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존재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기능상 다른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액정 조금 깨지거나 소리 좀 안 나오면 에이 그냥 쓰지 뭐 이러면서 쓸 수 있는데 통화가 안 돼 화면이 안 켜져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기능 본래의 존재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였어요 그런데 다른 데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이런 기능상의 문제면 상관없겠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죄인을 선악과를 굳이 처먹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적으로 원래 그냥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는데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딱 이거 하나였는데 이게 망가져버렸으니 이제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걸 사든지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안 되면 액정 바꾸고 갈아버리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새 걸로 사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딱 포기해버리시고 능력 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하고 저희 여러분 자꾸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이러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드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보시는 이 관점 존재로 기쁨이 되는 이 관점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말을 안 듣고 원래 의미 잃어버렸으면 그냥 싹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내가 뭘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치우더라도 여러분은 원래의 모습 존재만으로 기뻤던 존재만으로 행복했었던 그때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투자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망가졌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죄인이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셨냐면 그렇게 망가졌어? 그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라도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투자할 만한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유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딱 봐서 다 고장났어 쓸모가 없어 버려 이거 왜 자꾸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 버려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값진 거거든요 객관적으로는 얼마 안 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별 가치가 없어 보여도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요 함부로 못 버려요 고쳐서라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의 가치는요 망가진 망가지지 않은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 잘 들어도 여러분은 부모님 딸이고 아들이지만 말 안 들어도 부모님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망가졌어? 됐어 너 꺼져 가 너 다시 들어오지 마 부모님들이 종종 그 얘기 하시거든요 나가 꼴드비기 싫어 이럴 때요 짐 싸서 나가면요 뒤지게 맞아요 진짜 뒤지게 맞아요 나가! 이랬어 꼴드비기 싫어 제가 한번 나갔다가요 뒤지게 맞았어요 나! 이랬는데 나가가지고 옛날에 무선 전화기 있었거든요 무선 전화기 이만한 거 옛날에 막 집 전화기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이 다 핸드폰으로 아는데 옛날에 집 전화기 있었거든요 집 전화기에 그 전화기랑 무선 전화기 연결된 그런 신제품이 나왔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게 거의 무전기 수준이 그냥 안테나 이만큼 있게요 그러니까 안테나 잡고 어머니한테 머리통 빡! 아 빡! 정수리 그냥 빡! 당수! 빡! 나가라고 해도 나갔거든요 골드비기 싫어 빡! 부모님 지갑에 손댔다가 공과금 손댔가지고 빡! 으으으으으으 나가다가 두와! 빡! 그럼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하고 내 관계가 끊어졌냐 아 여전히 아들이에요 여전히 이것처럼 여러분이 뭘 해서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고 잘하지 못하면 아들이 아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아들답지 않은 자녀의 생명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매를 들어서서도 훈계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던 거예요 존재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완전 내칠 수는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전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막 뭐야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고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됐어 믿지 말어 그냥 싹 쓸어버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기다리시면서 계속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있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간 인간을 그때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릴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인 보여지는 외형, 실력, 능력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가 안 하세요 그런 걸로 감동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로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꼭 교회에서 많은 오해들이 쌓여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에이 요즘엔 뭐 교회도 돈이 써야 가죠 아니요 그런 기준을 제시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에휴 뭐 능력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뭐 잘나가는 사람은 앞에 세우고 그러는데 에휴 뭐 에휴 아니에요 저야 뭐 하는데 내가 뒤에서 청소년에 아니에요 그런 걸로 평가하시거나 생각하신 적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서로 그런 걸로 평가해서 교회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아 뭘 잘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로 보이고 계신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뭐 도와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번거로우세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신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그냥 큰 깨달음을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잠에서 꿈을 꾸는데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자기가 삽질 주님을 위해서 막 하 야 야 그래서 삽질을 막 흥 흥 흥 그래서 막 삽질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누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가 빵빵 빵 이러면서 자꾸 크랙션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날 방해할 소냐 이러면서 이제 막 하자 아하 누구냐 이렇게 해서 삽질을 막 하고 계셨어요 삽질을 막 하고 계시는데 계속 빵빵거리니까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포크레인 타셔가지고 빗기라고 포크레인 떠버리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자꾸 삽질을 하고 걸리적거리니까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이걸 그러니까 계속 빗기라고 빵빵거리는데 자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겠다고 막 삽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타치면서 깨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구나 내가 빗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빗기기만 하면 이걸 깨달았다고 우리 능력 가지고 우리 능력 보고 쓰시는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세요 돌로도 천지상주하시는 분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막 영광과 그 감격 이걸 같이 누리게 해주시려고 같이 껴주시려고 시키시는 거지 일구려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붙드시고 지켜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전 두 가지로 보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형으로 회복된 존재 아니면 원형으로 회복되어질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보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다니던 부분은요 만연에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를 분위기 청년부 가고 이렇게 하면요 크리스찬들이 실패감이 따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잘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으면요 실패감이 따불이에요 그렇게 되게 위축되어 있고 이래요 그런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하고 평가받아요 자기는 그런 걸로 평가받기 싫으면서 또 자기는 그런 걸로 서로를 평가해요 웃겨요 아주 웃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찾아들어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고 사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세상이야 그런 걸로 살아가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데 주신 은혜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냐고요 어디서 받냐고 이런 걸로 자꾸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놓을 만한 거 가진 사람은 신앙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절절매고 이렇게 하는데 별다른 거 없으면 당연히 부려먹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이런 저급한 가치들이 통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들어와 있는 걸 문제라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더라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공격이 찾아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막 조성하려고 해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교회지 이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들 수용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만약 누가 어른들이 그런 아주 세속적인 가치로 어머 너 이쁘다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얘기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모두가 다 이쁜 거예요 진짜 정말 정말 싫은 거 그 혈액형으로 사람 구분 짓는 거 있죠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요즘엔 또 MBTI 뭐 그걸로 이제 뭐 그 거예요 응? 하는데 그 혈액형 가지고 하는 그 저기가 어디에 사람을 하나님 각 개인마다 너무 독특하게 이쁘게 다 개인마다 의미를 두셔서 창조하신 사람을 갖다가 A형, B형, AB형, O형, E형을 나눠가지고 아 A형이야?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평가 이거 아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나쁜 거 이거 아주 세속적인 거 같이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거 알았어요 제가 A, B형이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A, B형은 항상 부정적인 게 많아요 또라이 아니면 또라이 약간 이런 이제 또라이이면 천재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라이 아니면 또라이 더 또라이 완전 또라이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주 세속적인 가치 이쁜 건 뭘 기준으로 이쁘다는 거야 어? 여러분 그거 갖다 버려야 된 애가 잘생기면 뭘 기준으로 잘생긴 거야 다 잘생긴 거지 눈은 얼마나 커야 큰 거예요 얼마나 작으면 작은 거고 무슨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는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옷을 얼마나 잘 입어야 잘 입은 거고 뭐 입은 거야 입어 걸치면 중요한 부위 다 가리면 됐지 뭐 잘생기고 유행 따로 아주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특하게 다 잘생기고 이쁜 거예요 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걸로 자꾸 애들 평가하고 그러면 아주 세속적인 게 아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어디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끔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들이 와 진짜 못생겼다 이런 인간적인 반응들이 나오거나 이쁜 사람을 봤을 때 세속적으로 이쁠 때 우와 감탄이 나온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로 나를 막 실망하거나 낚시 이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대니까 너무 좋대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쁘대니까 또 사랑스럽다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깐요 그냥 그런 걸로 자꾸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도대체 막 어? 키는 얼마나 더 커야 여러분들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가능성이 끝나버린 저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180이 넘으면 위너인데 180이 못 넘으면 루저다? 어? 어? 너 그런 거지 같은 게 있어 왜 루저야 왜? 먹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크는 걸 어떻게 해 제가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화가 너무 싫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올려부르게 만들고 깔창 끼고 다니게 만들고 안 꼈어 쳐다보지 마세요 안 꼈어 원래 있는 곡이요 안 꼈어 어? 그래 말이야 왜 그냥 이쁜 눈 같다고 왜 다 짤가지고 막 쌍어 품하도 그래 아니 눈썹이 눈을 찌르면야 찌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 이쁜 눈인데 어? 이거 눈 짤가지고 막 싹 부수수하고 이게 뭐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말이야 어? 왜 감동이 안 돼요? 신뢰가 안 돼요? 아니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예요 뭐라든지 상관없이 이런 정도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나게 살지 않겠어요? 사람들 말 때문에 막 이렇게 휘둘리고 막 에이 또 뭐 해야 되는데 에이 뭐 가져야 되는데 난 왜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고민 안 하고 이거 제대로 믿는 사람 말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막 날아보지 않겠어요? 막 활개쳐볼 수 있지 않겠어? 사람들이 말해 막 그냥 그 스펙 몇 개가 갖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거 가지려고 막 죽을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가장 안전한 삶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걸로 인정받고 평가받고 다른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애하는 것으로 박수 받고 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엔 무식한 결정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결정했다 그럼 여기서는 아 응원 막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이렇게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야죠 정말 자유하게 막 끌려다니지 질질 끌져다니냐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권위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아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음 뭐 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게으른 건 맞아야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이루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선 이거나 이거나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기준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저희들 개성공했다 이런 얘기하라는 거 대충 안목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을 보면 불편해지는 거 있죠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기서 저런 선택을 갖고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 이런 거 이거는 누구든 그 양심을 거리끼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진짜 크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막 음단패설하다가 그 사람 딱 나타나면 괜히 얘기하기 민망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멋대로 막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작성하려고 하는데 야 이걸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게 막 머뭇거려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에요 저는 크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죄인을 불편하게 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 높은 줄 군림해가지고 막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그게 너무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가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치로 여러분을 대하고 평가하면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향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걸로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시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우리가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17살 때 성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17살 때 성교사로 헌신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17살에 헌신을 했으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오직 전문성이라고는 개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죠 중3 때 굉장히 방황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진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것만 딱 믿어지고 성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뭘 시킬 게 없잖아요 제가 주로 하던 사역이 뭐였냐면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삽질 곡괭이질 예초기 돌리고 창고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봐봐 이런 게 보통 제 업무 아니 이걸 10년 동안 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래갖고 예초기 기가 막히게 잘 돌려요 우리 선생님들 다 달라붙어갖고 한 시간 할 만한 거 저 혼자서 한 시간 할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전문생 너 하다 삽질 곡괭이질 물론 요즘에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그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도요 그냥 열심히 해요 밥도 잘하고요 해요 그렇게 막 노가다를 한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좀 멋있는 거 나도 사람들이 좀 인정해 받을 만한 거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왕왕 찾아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팀의 배속을 받았는데 제가 있었던 사역단 제가 6개월마다 팀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느 날 팀이 배정을 받았는데 와 그 팀은요 막 지폐 같은 거 했다고 하면 막 3, 4천명씩 오는 지폐였어요 그 팀에서 주관하는 지폐가 그러니까 어 막 거기서 팀인 사람들은 막 멋있게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솔직히 기대했어요 그 팀이 배정받았을 때 와 이제 나도 사람들 앞에서 뭐 좀 멋있는 거 하겠다 어? 제가 막 어? 있잖아요 양복을 이렇게 딱 입고 여기 귀에다 무전기 이렇게 차고 어 씨 여보세요 잘 들려요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무전기 차고 다니고 명차 입다시면 한 거 차고 다니면 멋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가 다가오는데 팀을 꾸리는데 제가 배정받은 사역이 뭐였냐면 저한테 배정된 사역이 창고 정리였어요 창고 정리 창고 정리라고 하면 저희가 중요하게 정보 차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택배 발송 업무가 있었거든요 그 책들이 곰팡이 피지 않도록 습도를 관리해주고 먼지를 털고 이런 창고를 정리하는 업무였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마음이 되게 속상한 거예요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밖에서도 막 그런 행사 해봤던 사람들이 와서 막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게 없으니까 창고 정리가 들어가서 창고에 앉아가지고 창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에이씨 이거 한다고 뭐지 바뀌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아네 이러면서 마음이 확 다운이 됐는데 어 이게 마음이 이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타 잡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옛날에 이렇게 찬미 예수 뭐 이런 찬양집 같은 게 있었어요 잔뜩 이렇게 막 글씨 되게 다양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찬양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 혹시 여러분도 아는 찬양일 텐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갓난 나무 소출 없어도 나는 그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있나요? 즐거워합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상황이 상태가 상태인지라 그냥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뭐 드릴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것도 없네요 저는 감남나무 소수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쥐뿔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 속으로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고민이 뭐냐면 근데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무화과 나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즐거워하는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성교야 그거야 내가 너한테 기대하고 너한테 원하는 게 그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원하는 거야 진짜 그때요 팡팡 팡팡 여러분 원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이 촐상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울동도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촐상맞게 불러야 되는 찬양을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하고 와하고 펑펑 울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펑펑 울게 됐다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팡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근데 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 사람이 와서 먹고 나서 이 사람에게서 뭔가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맛있는 걸 차려놓고 이 사람이 먹고 나서 나한테 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 너무 이쁘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이쁘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엄마, 부모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모라고 하는 모성애라고 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엄마, 부모님 그렇게 하셨을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는 삿군목자가 아니야 난 너희들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투자도 투자할 만한 자기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없어요 다른 거 기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된 생명을 막 누리기만 하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좀 알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다 이제 훈련을 1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좀 개발된 게 있다면 비위가 사람들보다 역겨운 게 역겹지 않게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닌데 비위가 좀 좋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막 그 녹아나고 이럴 때는요 막 음식물 막 들어가면 막 손으로 뽑고 막 맨손으로 집어넣고 막 뽑고 막 화장실 변기 맨손으로 닦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냥 청소하는 거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게 조금 개발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할 때 한 6개월 정도 합숙해서 훈련하는 훈련단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름이 김성규라니까요 김성규 이름이 있다고 지어놓으신 거 보면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칭찬을 제가 기억하는 한 말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막 칭찬해 주려고 그러면 아하 그거 교만해 주니까 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칭찬을 거의 안 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했냐면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강의를 해봤어요 말씀을 땜빵으로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서 사례비를 좀 받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죠 처음 받은 거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드리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아버지한테 봉투를 딱 올려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봉투를 쳐다도 안 보시고 저를 이렇게 물구러미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입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생각하는 걸 말로 끄집어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 또 무슨 또 이렇게 묻던 칭찬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심오하게 접근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이시더니 성규야 너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거를 돈을 가져와서 아버지 드리겠다고 갖고 온 놈한테 가장 불쌍한 놈이 될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지식 전달하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야 지식만 잘 전달하고 말만 잘하면 되겠지만 보금을 전하는 사람은 삶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 이 얘기예요 삶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 말발만 좋은 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다른 때도 아니고 어? 그걸 가지고 온 그 타이밍에 다음에는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다음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고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안 받으셨냐?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자기네들 팀끼리 삼겹살을 구워 드셨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칭찬을 잘 안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 칭찬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표정으로 표정으로 제가 그 훈련단체에 들어가는데 제가 청소나 이런 걸 이제 좀 하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강의를 하셔 그 훈련단체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갖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중간 타임에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청소를 하다가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 변기가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고무장갑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언제 또 기다리고 빨리 좀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낮잠도 자고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비껴라 내가 할게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어우 장난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칼을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닦기 시작했어요 닦고 정리하고 또 휴지들 같은 경우는 맨손으로 막 정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물이 튀니까 막 오물 같은 게 막 묻잖아요 그 상태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고 봉투를 들고 옆 칸으로 넘어가는데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들어오시는 아버지하고 딱 마주쳤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요 와 그냥 딱 보시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흐뭇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흐뭇하 그냥 막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이런 표정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서 기도실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게 아니 이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야마 우리 아들이 맨손으로 똥유지 치우고 있더라고 이거 어디 가서 자랑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걸 되게 흐뭇해하는 이게 정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맞물려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규야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규야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누굴 찾겠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 쓰겠지? 그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빵꾸가 났어 그럼 난 또 다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 메꾸면 돼 그치? 내가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럼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 써 그 사람이 빵꾸 나면 또 일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메꾸면 돼 왜냐하면 그러려고 부른 거니까 근데 성규야 내가 널 부른 건 내게 있어 너의 가치는 성규야 김성규 너라고 하는 가치 외에는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너 아니면 그 자리를 메꿀 다른 대체가 없어 성규야 그래서 난 난 너가 필요해 너가 일 잘해주는 거 네가 노래 잘하는 거 사역자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네가 필요해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그 자리를 메꿀 다른 대안이 없어 성경에 보면요 양 100마리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던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요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이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는 말은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자 마음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그 양 한 마리만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건강한 양을 갖다 놔도 위로가 안 돼요 그 양이어야만 해요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데려다 놔도 목자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꼭 그 양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91마리의 양을 두고 들을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양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다 들쳐매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더니 또 어떤 청소년놈이 어 그 양으로 잔치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끼 잘 잡혔다 이거 고생식 속 썩여가지고 내가 너 하나 이 한 마리만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을 찾게 된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아니면 다른 대체가 없어요 대안이 여러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 난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외모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이 막 말 안 들으면 혼도 내다가도 야 진짜 내가 다른 거 모르는데 너네를 포기할 수가 없어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내가 너희를 포기를 못하겠어 제발 좀 돌아와 이걸 계속 성경 내내 이야기하셨던 게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가겠지만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뭐랄까 전문성도 얻고 그렇다고 의지가 아주 막 확고해가지고 뭔가 확 밀어붙이고 이런 것도 얻고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무서워하고 눈치 많이 보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잘하는 전문성이 있으면 차라리 악기라도 잘 다루고 이거 전문 영역이면 뭐라도 막 할 텐데 이것도 못해 관계는 잘하냐? 그것도 못해 그럼 일은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시다 바래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면 잘하는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 뒤에 가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시다 하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건 뭐 되겠나?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좋든지 믿음도 안 좋은 거예요 의지라도 좋든지 의지도 없고 끈기라도 있든지 끈기도 없고 도대체 이런 인간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참 막 그 절망이 밀려올 때는 어디다 써먹지? 얘는 그냥 나가 죽어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를 낙지 않고 사단이 막 공격을 하죠 막 생각으로 막 저를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얘 어디다 써먹어요 얘 뭐 잘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얘를 갖다 버려요 그냥 아니 그럼 죄라도 짓지 말든가 죄도 줘 일도 못해 재능도 없어 믿음도 안 좋아 의지도 없네 근데 죄까지 줘 얘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 갖다 버려요 그냥 그냥 저 쓸어버리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라서 쟤 혼자 누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참사하면 야 진짜 할 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성경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디다 써먹어 이걸 뭘 특출한 게 있어갖고 아니 뭐 실력 좋은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재능 잘 펼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데 뭐해 얘는 성질도 더러워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전문성도 없는데 고진만 세 죄는 져 의지도 없어 꼭 조금만 얘기하면 수정 그럼 겸손해서 잘 수정하기라도 수정도 안 해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근데 다 그 타임 놓치지 않고 사단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써먹을 데가 없다 난 진짜 불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쓸모없었거든요 어디다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진만 세고 교만하기만 교만해서 뭘 잘하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기만 해 그렇게 참소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이 그 참소를 가로막으시면서 아니야 난 내 뭐가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난 얘네들을 잘하는 실력 좋고 능력 좋은 이런 사람들 찾아서 부른 거 아니야 나는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더뎌어도 상관없어 늦게 가도 괜찮아 난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돼 우리의 걸음에 발을 맞추셔서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거야 그 참소를 가로막으시면서 괜찮아 게으른 게 잘했다는 거 아니죠 범죄하고 넘어졌다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엎어지고 힘써 걷는데 걷는 속도가 고작 그것밖에 안 나와 애써 뭔가를 하는데 내게 있는 성과가 별로 없어 남들이 보여지게 드러나게 인정받을 만한 뭐가 없어 근데 주님이 보시고 싶은 건 너가 나에게 가지고 온 열매 성과 이게 아니고 난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제발 옆에만 있어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가장 건강한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나는 막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나는 사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줄 거야 아니야 가장 종기한 자야 하나님이 너 가장 이쁘다 그랬어 무엇보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면 이쁜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좀 기도할 때요 특별히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잠잠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사랑한다 난 다른 거 없이 난 너가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사랑의 고백들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되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셔도 되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음성을 듣기로 원하시는 분들 잠잠하게 하나님 그 음성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랑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이 시간 각자 고백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장기 한글자막 by 한효정